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간혹 다른 사람들이 잘된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우의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반면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실패를 한다거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운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 내딛는 한 걸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무슨 일이든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휘해를 품는다거나 엉뚱한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혹여 도중에 다른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담을 쌓아올리면서 중간에 벽돌을 빼내는 이치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비록 사소한 일의 철이라도 물살 틈이 없도록 되살피고 단속하는 그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요. 어쩌다 실수를 범해서 역경에 놓인다라고 하더라도요. 자포자기한다거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올바른 생각을 잃지 않고 또 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침착성과 냉정함을 찾아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진의할 마음 자세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이제 5월 여러분들과 정말 화창한 그런 메이퀸과 같은 그런 계절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제인 교리 제15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란분경, 목련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의 앞부분 요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설 천지파량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파량 신주경이다라고 하는 경전의 정식 명칭은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량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은 당나라 삼장법사 의정스님이 번역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다소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에 결합돼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위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불교가 사실은 순수하게 불교만 형성되어 있다라기보다도요.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서 활성화됐다. 그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불교가 보편적으로 어찌 보면 도교사상과 유교사상이 접목된 부분이 많고요. 다시 일제시대 일본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일본 문화도 많이 답습이 돼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도교사상과 결합이 됐다 안됐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또 위경이다 진경이다 그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니어요. 과연 부처님 말씀이 되었던 어떤 도교에서 형성된 말씀이 되었던 우리 삶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부처님 경전은 아닌 것이 없고요.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에 경화스님께서 천지파량신주경주라고 하는 것을 써서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온 그런 경전이기도 한데요. 이 경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은요. 무예보살이 부처님께 정법을 아는 사람이 적고 무지한 사람이 많고 또 일반적으로 신을 구하는 사람이 많고 계를 지키는 사람이 적고 또 중생 세간의 어떤 혼탁함을 구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바로 이 경이야말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진실이고 또 이 경을 듣기만 해도 신심이 후퇴하지 않고 모든 장애를 여의고 수명이 연장이 되고 모든 복덕을 얻는다라고 하지요. 특히 또 이 경전을 우리가 서사하고 또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어서 죽은 후에도 성무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일반 제가보살이 이 경전을 세 번만 읽으면 모든 귀신이 물러가서 대기를 하고 또한 복도 무량하다라고 설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우리 일반 제가자 사이에는 기룡사가 있을 때마다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재앙을 멀리하고요. 또 복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경이 자주 독성되어 오기도 했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천지파리안경은 어떠한 일에서도 하면 좋다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몇 번씩 독경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 경전을 읽어서도 물론 좋겠지요. 이 경전에서 뜻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 부처님의 마음이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실천행을 할 때 과연 무량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지요. 경전의 어떤 명칭을 풀이해서 보면은요. 천지파리안신주경의 천은 양을 뜻하고요. 지는 음을 뜻하죠. 또 팔은 분별을 나타내고 양은 이제 우리가 명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은 어떻게 보면 정통의 불교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냉랭이 살펴보면 부처님의 응병예약 대기설법에 따라서 응병예약 대기설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자의 역량에 따라서 약사가 약을 투여하고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것과 같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묘법을 응병예약 대기설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불자의 마음으로 읽는다 하면 바른 경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외도의 마음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외도의 경이 될 수가 있죠. 정인설사법이라 또 예를 들어서 바른 사람이 혹여 사법을 대한다고 해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바르면 바르게 전해주고요. 반대로 사인설정법이라 삿된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법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삿된 사람이 전하면 자기 어떤 이득이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경전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잘만 활용만 하면은요. 그 공덕은 아주 지대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양경은 집에 병구가 있다거나 집을 짓고 이사를 할 때나 또 흙을 파고 나무를 다룰 때 극심한 어려움이 가정에 엄습할 때 이 경전을 세 번만 독성을 하면 오히려 흉암이 길어지고요. 재앙이 폭으로 변한다고 하지요.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문을 세 번만 독성하면 외적으로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요. 뇌적으로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고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양신주경을 한 번 열어보면은요. 문여시, 일시불제비야, 닮아성요. 문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경전에도 보면 여시암은 또 아문여시 이렇게 된대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어때요? 제자들이 경전결집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있죠. 일시, 어느 때의 불. 부처님께서 제비야, 닮아성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야, 닮아성에 조용한 곳에 계실 적의 확택종. 시방, 상수, 사중이요. 시방에서 따라다니던 사부대중들이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성 삼보의 귀를 허는데요. 그 삼보 가운데 첫 번째가 부처님께 귀를 하고요. 또 진리의 귀를 하고 또 승가님께 귀를 허는데 승가님을 우리는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부대중이다는 것은 남자스님, 비구스님이라고 그러죠. 또 여자스님, 비구니스님 또 남자신도, 오바세 또 여자신도, 오바이 청신남, 청신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네 종류를 우리는 사부대중들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 있었다. 이때의 이시 무예보살 재대중중 적중자기 합장향불 이백 불언 이때의 대중 가운데 있던 무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서 공손히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 차연부재중생 최대상생 무시이래 상속부다. 세존이시여 차연부재중생 이 남선부주에 있는 연부재중생들이 최대상생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출생하기를 무시이래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속부단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유식자소 무지자다 유식자는 적고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지자다 무식한 사람은 많고 연불자소 구신자다 연불자소 연불하는 사람은 적고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구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에서 독경하는 것을 연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불이라는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념자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나 행위나 마음을 생각을 해서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실천행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는 연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적고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많으며 지게자소하고 파괴자다 지게자소 파괴자다 지게자소다 하는 것은 바로 지게 개율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지게자소 개율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파괴자다 개율을 깨트리는 사람은 많으며 지게자소 파괴자다 정진자소 정진자소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해태자다 바로 게으른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무의도식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게으르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라 하기보다는요 먼저하고 늦게하고 하는 순서를 모르고 무조건 하는 그런 것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게으르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모르고 뭐가 큰일이고 뭐가 적은일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양적이든 서양적이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진자소 혜태자다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적고 게으른 사람이 많다 나름대로 우리 불자님들 절에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스님이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저는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바로 지혜롭게 열심히 못 사는 걸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때요 또 불만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속담도 있지 않아요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농부가 연장탄만 한다 또 게을러서 동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은 생각지 않고 세상탄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정진자소의 대자다 꾸준히 정진한 사람은 적고 게으른 사람이 많고 지혜자소 우치자다 지혜자소 지혜자는 적고 우치자다 어리석은 사람은 많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래서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깨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장 옳고 바르고 타당한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고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알고 보면 자신의 모자 밑이 가장 미개지다라고 하는 우리 불가의 이야기가 있죠 자기 자신이 가장 어리석고 미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 성연이고 모르면 범부다라는 이야기에요 장수자소 단명자다 장수하는 사람은 적고 단명한 사람은 많고 선정자소 산란자다 선정을 닦는 사람은 적고 마음이 심란한 사람은 많으며 우리가 어떤 일 작은 일에도요 밖에서 일어나는 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수자성 수현성이라 우리는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 따라 마음이 자꾸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산란한 마음도 많고요 또 기분 좋다라고 해가지고 또 혼돈되기도 하고 나쁘다 해서 번뇌를 하기도 하고요 올바른 정언을 하다 보면 기쁨도 슬픔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항상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부기자소 빈천자다 그래서 부기한 사람은 적고 빈천한 사람은 많으며 부기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참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흔히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강남 청담동 삼성동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부 모르는 분들은 사치나 허영이나 아니면은 넉넉해가지고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비싼 걸로만 이렇게 하거나 그런 줄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엄청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비닐봉지 하나에 뭐 한 2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넣어가면 쭉 모았다가 다시 환원하기도 하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간혹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속상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자신이 사실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전부 아무리 불경기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취업난이 힘들다라고 해도 사실은 좋은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취직이 될 만한 좋은 자리를 얻을 만한 또 돈을 벌 만한 명예나 권력을 가질 만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왜 안되느냐라고 탓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또한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과연 그것을 이룰 만큼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더 많은 노력 더 피 땀 흘리는 그런 어떤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못하면서 남 잘되고 하는 걸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참 이해 안 가는 분들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이어트가 안된다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적게 먹는다 그래서 아주 안 먹으면 안되죠 어느 정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요 자기의 정상적인 어떤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영양실조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못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 체중 조절은 자기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살 빼고 싶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가에서도 1일 이식이었잖아요 그러다 신삼이 동행인게 이제 3일을 생기면서 어린 애기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안된다 싶어가지고 1일 이식개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두 끼니를 먹어라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성철 큰스님이나 큰스님들이 1일 이식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대부분 누룸밥이나 죽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고요 오후 저녁쯤 돼가지고 밥 한 끼 사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님들 또는 일반분들은요 살 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1일 이식 정도만 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한번 해보세요 108배가 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108배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땀을 빼면 금방 살 빠진다 살 빠진다고 해서 필요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필요 없는 살이 빠지게 되죠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때요 살을 빠뜨리게끔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난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지 몰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온유자소 강강자다 온유한 사람은 적고 딱딱한 사람이 많으면 온유자소 온유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지족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목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냉정해지고 무서워지고 칼날 같은 성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심상학적으로 봐도요 우리 생김새도 마음숨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하나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예민한 분들은 자꾸 턱이 뾰족뾰족해져요 그런 분들은 위장장애가 많고요 또 무슨 말을 하면 말끝마다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얼굴이 각이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굴러가면 탁 자리를 잡고 또 한신이 밀어서 하나 굴러가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뭐 한마디 그냥 넘기는 게 없죠 다 따지는 분들은 자꾸 각이 지고요 원만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요 둥글둥글한 형상으로 바뀌게 되죠 너무 둥글둥글해져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뾰족한 사람하고 둥근 사람하고 조화가 잘 되고요 각진 사람하고 또 둥근 사람하고 조화가 잘 돼요 부부의 어떤 얼굴 형태가 한 사람은 각이 지고 한 사람은 뾰족하면요 한 사람 맨날 따지고요 한 사람 맨날 근심 고민해 잠도 못 자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또 뾰족한 사람들끼리 살아도 맨날 서로 내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고요 또 각진 분들끼리 살아도 서로 따지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반면에 둥근 분들끼리 부부가 살면 어때요 낭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절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심상학에서 형성되는 우리 관상학의 어떤 기본인데 우리 불교에서도 30 이상 80종호가 있잖아요 외상 30 이상 하고 내면적인 80종호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흥성자소 경독자다 흥성하는 사람은 적고 외로운 사람이 많다라고 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하고 나의 어떤 이기심에서 움직이다 보면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정직자소 곡첨자다 바로 정직한 사람은 적고 아첨하는 사람은 많다 정직한 사람은 적고 아첨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백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환갑에 이런 나이가 가까워졌는데요 많이 느껴봅니다 하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인정하느냐 80%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첨하는 사람들이 뭐 성공을 한다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안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씁쓸한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승려들 세계나 안 그런가요 승려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청신자소 탐탁자다 청렴한 사람은 적고 탐탁하는 사람은 많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명예나 권력 가지고 살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탐탁이나 어떤 탐욕은 아니어요 우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염원이지 않아요 서원이지요 편하게 지내고 싶고요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적당한 어떤 권력 명예 또 적당하다기보다도 가지면 가지면서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서원이에요 염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얻기 위한 정당한 어떤 노력과 정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요 비정당한 비정상적인 어떤 불의적인 이런 쪽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의대를 간다 연예계 또 연극계 또는 예능계 어떤 부용계 뭐 이런 데로 간다라고 할 때 어때요 정식으로 힘들어서 뒤에서 뭐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한테 이런 정도로 돈을 주고 합격을 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창피한 문제인데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얕고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분들이 사실 문제다라는 이야기지요 보시자소 간인자다 보시하는 사람은 적고 인색한 사람이 많으며 우리가 어때요 남의 돈을 벌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남의 돈을 벌려고 그러면 자기 주머니를 열어놓고 남한테 조금 어때요 나누어 줌이 있어야 버는데 미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분들 보면 요즘 빈낚시로 해서 고기를 낚는 분들도 많이 있더구만 빗밥을 충분히 뿌려야 고기가 잘 잡히는 어떤 이치와 같이 내가 사실은 대우를 받고 성공하려면요 나누어짐이 많아야 돼요 보시하는 게 많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착취하려라고 한다면 힘들죠 내 건 남주기 힘들어 하면서요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모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보면 우린 능력이 참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많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흔히들 기회가 일상에 세 번 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때때마다 기회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기회로 살리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여건대로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시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 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서에게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제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